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LED 컷받침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LED 컷받침을 만들었는데 프로세싱으로 제어하거나 아니면 시리얼 모니터로 제어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실제 그 컷받침을 자유롭게 갖고 다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LED 컷받침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도록 그리고 이 LED 컷받침을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자유롭게 이동시켜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레이저건 장난감처럼 아두이노랑 앱인벤터 툴을 이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LED 컷받침을 한번 제어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실제 구동되는 것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앱을 실행한 화면인데요 제가 이미 연결을 해놨고요 그 상태에서 터치를 드래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색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 칼라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프로세싱에서 이용했던 칼라 테이블이랑 동일한 거고요 단지 다른 점을 이렇게 손으로 클릭해서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LED 컷받침 같은 경우에도 블루투스랑 건전지를 연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번 시간은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LED 컷받침을 연결해서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마찬가지로 블루투스랑 9V 건전지가 필요하고요 지금 연결을 보시면은 이전 레이저 건 했을 때랑 동일한데 블루투스를 연결해 주시고 블루투스의 그라운드랑 5V를 여기 연결해 주신 다음에 저번에 설명드렸죠? TX, RX를 교차해가지고 블루투스의 TXD를 여기 아두이노의 RX에다가 블루투스의 RX를 아두이노의 TX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두이노 코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두이노 코드도 이전이랑 동일한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전 시간에도 0번과 1번 사용할 때 주의하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하시잖아요 그 업로드를 아두이노를 작성해서 만약에 업로드를 하신다면은 만약에 이전에 아두이노 코드가 그대로 있으신 분들은 업로드 하실 필요가 없지만 지금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두이노 코드를 작성을 하고 업로드를 하실 거예요 근데 업로드를 하실 때 지금 블루투스가 0과 1번에 연결된 상태에서 USB에 연결해서 아두이노로 업로드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USB와 그 0번과 1번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두이노 코드를 업로드 할 때 오늘 그 데이터가 0과 1번을 통해서 전송이 돼서 만약에 경우에는 그 블루투스를 통해서 다른 데로 전송이 돼서 다른 기기를 망가뜨릴 수 있는 물론 그런 확률은 상당히 적지만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하실 때는 0번과 1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빼주신 다음에 아두이노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가 완료됐다고 하면은 그때 블루투스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가 준비가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해당되는 거 앱을 앱 인베터 2를 이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소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전에도 했던 것처럼 이 주소를 이동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파일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파일도 이제 앱 인벤터 파일이고요 그래서 RGB LG 코스터 AIA라고 되는데 클릭하시고 여기 롤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소를 입력해서 예전에도 한번 했던 앱 인벤터 2 페이지로 이제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Import Project AI from My Computer 선택해 주시고 방금 다운로드한 AI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불러온 다음에 또 이제 App Provide QR Code for APK 클릭하신 다음에 그 바코드, QR코드, 바코드가 아니죠 QR코드죠 QR코드가 뜰 때까지 기다려 주신 다음에 QR코드가 뜨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QR 리더기로 이 앱을 여기 QR코드를 찍어서 다운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앱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블록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블록스 누르면은 표시가 되는 이제 프로그래밍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웹 브라우저 이동해서 여기 App in Matter 들어왔죠 먼저 블록스 넘어가기 전에 한번 간단히 다시 살펴보면은 이전에 레이저건 장난감 했던 그 앱이랑 동일해요 단지 다른 것은 지금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이전에는 이 화면이 가로 모드였는데 여기서는 세로 모드로 되었는데 여기 스크린 보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크린 오리엔테이션 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포트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세로 이게 가로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인식하는 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설정해서 가로 모드 세로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른 거는 동일해요 여기 리커넥트 디스커넥트 그리고 캔버스도 있죠 근데 캔버스와 다른 점이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캔버스 쪽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얀색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은 표시가 돼요 그래서 none으로 해주셔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터치할 때 했던 것처럼 화면에 비워둘 수도 있고요 이렇게 컬러 테이블 선택해서 선택해 주실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컬러 테이블 업로드 해 놨기 때문에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쁜 아니면 더 좋은 컬러 테이블 이미지가 있다면은 아니면 컬러 테이블 말고도 다른 이미지를 여기다 표시하고 싶다면은 여기서 업로드 파일 해서 그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해 주시면 돼요 살펴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레이저건 장난감 했을 때랑 동일해요 여기도 비포 피킹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립커넥트가 바로 이제 리스트 목록 쪽 선택하는 화면 관련된 거죠 그래서 선택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애프터 피킹이 이제 선택하고 난 뒤에 그래서 여기 선택하기 전에는 바로 이제 블루투스 목록을 채워놓고 사용자한테 표시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애프터 피킹은 목록을 선택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이벤트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한 주소를 인식을 해서 연결을 시도하는 것 여기 이제 connected라는 함수 이런 거 설정하는 거라고 했죠 립커넥트 버튼 디스커넥트 활성화 비활성화 하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버튼 디스커넥트를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거 디스커넥트 함수에 해당되는 거 일단 자세한 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캔버스 1 드래그드예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전에 레이저건 장난감 할 때랑 달라요 좀 더 설명드리면은 여기 이제 이니셜라이즈 로컬 컬러2 그래서 여기 안에 지역 변수 그러니까 이 안에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는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깥쪽에서 안 쓰고 이 안에서만 그래서 원래는 캔버스 1쪽에 캔버스 쪽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블락 가셔서 캔버스를 클릭을 하잖아요 다양한 블락이 있는데 getBackgroundPixelColor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프로세싱에서 할 때 앞서 프로세싱에서 할 때 g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해당되는 백그라운드의 픽셀 정보 칼라 정보를 받아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getBackgroundPixelColor가 바로 그런 거 같이 현재 여러분들이 캔버스에서 그 특정 작표에 있는 거 특정 xy에 있는 픽셀에 해당되는 칼라 정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라 정보를 갖고 와서 칼라 정보가 여기 칼라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원래는 이제 칼라 정보가 rgb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숫자 하나의 형태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숫자 하나의 형태를 다시 여기서 각각 나눠 줘 가지고 그거를 r띠고 g띠고 b띠고 그리고 마지막 계획문자 넣어 가지고 여기 rgb 블루투스로 전송하게 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식을 하나 뒀어요 그래서 숫자 하나가 넘어온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를 지금 당장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나중에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당장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하 같은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보시면은 숫자 하나가 넘어오는데 r값이 65,65,60, 60,60 아니구나 655,536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고 g 곱하기 256 더하기 b 총합시 총합이 여기에 color라는 값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쪼갤려면 여기서 제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서 color에서 65536을 나눠서 r값을 구하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65536 나머지 값에서 나누는 나머지 값이죠 65536 나누는 나머지 값을 여기 Modular of가 나머지 값이에요 나머지 값에서 다시 256 나눈 값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b, blue는 이 값에서 바로 그냥 256의 나머지 값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했다고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바로 이 식들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이런 여기서 r, g, b값을 이런 수학 공식으로 추출해서 이렇게 모아서 전송한다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샌드 메시지는 이전에도 봤죠 블루투스로 전송하는 거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실제 앱을 이제 한번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앱을 실행을 했고요 이전에 메이저건 장난감에서 했던 것처럼 커넥트를 누르시면 블루투스가 나오죠 지금 그때 사용했던 블루투스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눌러오면 잠시 기다리면 연결이 됩니다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치를 해서 드래그를 하면 색깔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면서 한번 볼게요 표시가 이제 바뀌죠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LED 컵받침을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것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좀 더 낫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로 들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앱에서 칼라 테이블을 표시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버튼을 여러 개 추가를 해 가지고 어떤 버튼은 이런 기능 어떤 버튼은 이런 기능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자동 모드 이런 거 설정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색깔을 바꿔 주는 거 그리고 예전에 가로등 배웠던 것처럼 깜빡깜빡 거리는 모드 하면 이제 버튼을 눌러주면은 얘가 빛이 사그라들었다 커졌다 사그라들었다 커졌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아두이노 우노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아두이노 쪽에 보면은 다양한 모델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 미니나 아두이노 나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엄청 작은 거죠 그 정도 크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블루투스랑 아두이노랑 하고 컵받침을 잘 설계를 하면은 컵받침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예 컵받침 안에다가 다 넣어 가지고 실제 진짜 제대로 된 LED 컵받침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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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